국내 증시는 1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소폭 오름세에 머물렀습니다. 코스피는 전일보다 1.19% 오른 2680.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0.10% 오른 858.47로 마쳤습니다. 삼성전자는 1.37% SK하이닉스는 3.07% 각각 상승했습니다. 하나금융지지는 5.75% 삼성생명은 5.85% 각각 올랐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